네 그럼 지금부터 이어서 이제 3부를 진행을 할 거에요 3부는요 가족관계 부재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삼형제 근데 세상에서 이 삼형제가 가장 어색해진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에요 자 이건희 전 회장이 경주희씨 판정공파 40세손 이제 세부파까지 들어가면 소파의 사정공파 이구요 이제 할아버지로 이찬우씨가 있고 할머니로 권재림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호암 이병철 전 회장이고 엄마가 박도희씨였고 이제 동복형제가 있고 이복형제가 있어요 이제 이병철 전 회장이 한번 재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별이유를 재혼했을거야 음 그래서 여기 그 형제 형제 남매가 있구요 그 이제 배우자로는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의 관장으로 있는 홍라이씨가 있어요 음 이제 홍라이씨의 그 부친이 홍진기씨 아마 이 홍진기씨가 그 저기 중앙일보 그쪽일거에요 음 중앙일보 쪽에 그렇고 이제 외아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죠 여기다가는 이제 삼성전자 회장 승계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승계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승계니까 뭐 그냥 이제 회장 승계라고 써놓고 그 전 배우자 임세령씨 전 배우자에요 이혼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는 대상그룹 전문이사로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는데 그 이재용 이재용씨는 이제 그거죠 자기 자녀들한테 뭐냐 승... 뭐냐 승계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난리가 난거에요 왜냐면 이재용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임원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된거잖아 근데 이게요 그 아들 딸한테 승계를 하지 않겠다 근데 아들하고 딸이 아빠 나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일하고 싶어서 회사 들어오겠다는 거 그거는 그거를 막을 순 없거든요 아 물론요 그... 뭐냐 이병철씨의 그 친인척인데도 삼성 입사 떨어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시험은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시험 이런 건 보고 들어가고 교육 이런 건 받는다 뭐 이런 거 같아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뭐냐 이제 그룹 공채는 없지만 뭐 계열사 공채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뭐 입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다른 평사원들하고 똑같이 크진 않겠죠 음... 일단 들어가면 그래도 들어가는 과정부터는 일단 좀 똑같이 들어간다면 뭐 뭐라고는 안 하겠어 음...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승계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경영 수업 한다고 좀 빨리빨리 클 수는 있겠지 음... 근데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요 그 구씨 집안 벌써 지금 4세대째가 회장이에요 벌써 회장이 4세대야 LG 구씨는 근데 삼성보다 크게 뭐라고 안 하잖아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의 첫째 딸이 그 현재 호텔실라 대표로 있는 이부진씨고요 역시 이혼했고 그리고요 그리고요 이제 둘째 딸 이서연씨가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인데요 이 이서연씨의 남편 김재열씨가 어떤 어떤 그 관계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저기 중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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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이었던 그 인촌 김성수 알죠 그 인촌 김성수 전 부통령 그 사람의 증손자가 이 김재열씨에요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에요 어쨌든 음 그런 그런 집안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셋째 딸 이윤영씨는요 좀 늦둥이예요 좀 이제 늦둥이 1979년생인데 이제 그 유학 중에 사실 사귀던 사람이 있었대요 유학 전부터 한국인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었나봐 근데 이제 막내따이다 보니까 이건희 전 회장이 좀 많이 아꼈던 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뭐 막힌 게 하나도 없다가 그리고 이제 이 이윤영씨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래도 이 사 남매중에 좀 열려있던 사람이었대요 막 SNS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 막 싸이월드 이런거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 대워내고 나왔는데 그 뭐냐 그 그 그 대워내고 나왔는데 그 뭐냐 좀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막 그랬었대 음 근데 이제 그 그 뭐냐 유학중에 자기가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근데 이제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었나봐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그런 충격 이런게 겹쳐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안타깝게 자 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삼형제 그 그 사실 이건희 전 회장이 능력치가 형들보다 좋아가지고 굳이 뭐냐 아빠의 눈에 거슬렸는데 아빠가 그 지명을 하겠어요 안하지 자 그래가지고 그 그때 이병철 전 회장도 잠깐 그 회장에서 물러나 있다가 막 회장으로 복귀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근데 이제 현대 현대 가문의 그 왕자의 난하고 이 삼성 가문의 왕자의 난하고 차이점은 뭐였냐면요 삼성은요 이병철 전 회장이 그때 아직 건재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칼에 진압이 돼버린거야 진압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이맹희씨하고 이창희씨가 삼성 회사의 권한이 점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뭐냐 이건희 전 회장이 회장이 취임하는 시점에서 이제 독립해서 나가게 된거에요 음 근데 현대는요 현대는 이미 그 2000년에 그 정주영씨가 회장에서 물론 은퇴를 했거든 명예회장이었거든 명예회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주영씨의 그 아들들이 이미 그 계열사 몇개씩 갖고 있었으니까 서로 싸워서 이제 찢어진거에요 음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 뭐냐 결국 그 지금 그 현대도 막 그 안에서 엄청 쪼개졌잖아요 현대 아산 쪼개지고 현대 자동차그룹 쪼개지고 음 거기서 그 그 뭐냐 서로 막 쪼개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계열사 각자 소유하면서 분열이 된거지 음 그렇다고 하구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맹희씨 이맹희씨는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미 눈밖에 났어요 경북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회하고 너무 친했던거야 음 그래서 이제 눈밖에 난거고 사카리미수 사건 때 잠깐 회장 대리를 맡았는데 회장 대리를 하는 동안 실적이 너무 안좋은거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병철 전 회장이 복귀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이창희씨가 그 1969년에 다시 이병철 전 회장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형이 어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동참을 했다가 이제 뭐냐 이병철 전 회장이 다시 권한을 회복한 다음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들의 권한을 대폭 줄여버려요 그래서 17개 계열사에서 임원직을 갖고 있었는데 3개 계열사의 부사장직만 역임을 하다가 결국 이제 독립하게 된거지 근데 이제 이맹희씨는 제1비로 회장을 했다가 이제 사업을 접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1재당의 경우는요 그 이병철 전 회장이 그래도 그 지금 CJ그룹 이재현 회장이잖아요 지금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그래도 아꼈나봐 아무래도 이제 장손이니까 장손자라서 그런지 아꼈대요 그래서 그 아들 아들은 좀 장담을 좀 못됐는데 장손은 그래도 이 할애비가 아끼니까 이 할애비가 회사 줄게 해가지고 그 제1재당을 맡겼었나봐 그래서 이제 그 이재현 회장한테 후견인으로 손경식 전 회장을 붙여준 거예요 외삼촌을 그래서 네 그래서 1993년에 삼성그룹에서 독립했던게 이제 제1재당이 그때 독립을 하고 지금의 CJ가 된거죠 지금의 CJ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송경식씨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송경식씨가 이제 그 회장이었고 아마 공동회장이었을거야 공동회장인데 약간 이제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좀 달랐는데 그 뭐냐 지금은 아마 이지현씨 단독회장일거에요 송경식씨가 은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이재현씨하고 송경식씨가 공동경영을 하다가 이제 이재현씨 지금 혼자 맡고 있는데 이재현씨가 이제 막 60대 막 들어갈걸요 음 어쨌든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했다 자 그러면 둘째 이창희씨 이창희씨는 그때 이제 고발사건을 주도를 했는데 그룹승계 후보를 해서 밀려놨고 결국 이제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해서 시작한게 세한미디어로 세한미디어를 운영을 했는데 이쪽은 좀 사업이 망했어요 세한미디어쪽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이제 혈액암으로 혈액암으로 50대에 요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 실패해가지고 계열사들이 모두 매각했고 그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이재찬씨는 결국 생활고가 힘들었나봐 투신자살 좀 안좋게 끝났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병철 전 회장이 죽은 다음에요 이 삼형제가 공식석상에서 화해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 셋 다 죽을 때까지 영영 화해 못했어요 응 그래서 1991년 7월 19일에 이창희 전 회장이 죽었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그 이맹희씨하고 이건희 전 회장하고 재산분할 소송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8월 14일에 이맹희씨가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이지현 회장이 그래도 자기 아빠고 그 하다보니까 CJ그룹 명예회장을 준거야 응 그리고 이제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도 타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삼형제는 참고로 이 사진은 아마 그거일거에요 지금 셋 다 검은 양복을 입은거를 보니까 그 이병철 전 회장이 그 장례식 장례식 때 삼형제가 모인거고 네 결국 그러니까 이때도 서로 화해한 사이가 아니라는거야 어 이때도 서로 싸웠고 그래서 왼쪽부터 이맹희 전 회장 이창희 전 회장 그 다음에 이건희 전 회장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삼형제라고 하는거에요 참 그쵸 삼형제가 보통 형제들끼리 막 사이좋고 그러는데 그쵸 돈 때문에 사이 안좋아진거야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족관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그냥 이건희 전 회장의 그런 그 주변 가족관계 여기까지 하고 잠시후 사부에서는요 혈연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혈연관계를 얘기하냐면요 그 이건희 전 회장의 그런 그 형제 조카 이런쪽 말고도 그 더 먼 범위 그 이병철 창업주의 형제의 자손들까지 합했을 때 범 삼성과 혈연관계를 한번 제가 리스트를 쫙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